안녕하세요 비에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역장생입니다. 규고파람과 같이 선협세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으로써 선협소설의 대표적인 학사신공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 세계관 규고파람과는 다르게 메인스토리가 있어서 마치 내가 소설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몰입감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인공은 16세에 녹투성의 신비롭고 무딩검 때문에 선도를 걸을 수 있게 되는데 무딩검엔 한가닥 잔은이 된 지 오래인 위무극이 있었고 같이 동행하면서 한가닥 잔은이 된 지 오래라 기억을 많이 잃어버린 위무극의 사연을 파헤치면서 강해질 수 있게 되는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규고파람과는 다르게 세계관이 좀 더 학사신공에 충실합니다. 학사신공이라고 하는 소설은 범인수선전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규고파람에서는 먼치킨 주인공이 시점이었다면 멱장생에서는 선도를 걷는 평범한 수선자들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습니다. 영석이 부족해서 채집을 다녀야 되고 자신보다 강한 이에게 연주를 맺으려고 전자산을 바치고 하찮던 일들도 심부름을 다녀야 하고 심지어 수명이 부족해서 죽어버리기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게임 내에서도 강해짓고 싶은 욕구가 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는 선협의 세계관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멱장생의 전투와 육성은 기본적으로 덱빌딩 턴제 게임을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속성 공법들마다 효과가 각각 달라서 효과를 조합을 잘 해야 하고 연계 속성이 있어 목속성의 공법을 사용하고 후에 화속성 공법을 사용하면 추가 효과가 있는 등 심심하지만은 않은 머리를 쓰지 않으면 근처 기어다니던 구렁이한테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나에게 많은 공법들을 잘 조합해서 덱을 짠다는 느낌으로 플레이하는 게 꽤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범한 수선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선협 세계관이라는 게임이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꽤 있는 편입니다. 무협이나 선협의 배경을 모른다며 이해 못할 용어들도 많고요. 게다가 중국 게임이라는 점에서 진입장벽은 더 크게 올라갑니다. 쉬워보이는 용어들도 기계 번역이 된다고는 하지만 UI라던지 스킬 효과들마저 번역을 해주는 건 아니라서 감으로 조금 플레이해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심이 되는 메인 스토리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정신출을 놓는다거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저같은 경우에 오히려 텍스트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창의적인 모드들을 지원합니다. 공식적으로 스팀 창작마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쁜 여자들을 넣어주고 예쁜 여자들과 쌍수를 하지 않으면 사망을 한다던지 예쁜 여자 주인공과 다양한 배경과 스킬들을 추가해주는 모드 등 더 많은 모드들이 있어서 클리어 이후에도 많은 회차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장점들은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플레이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메인 스토리가 뼈대를 잡아주는 건 좋은데 메인 스토리가 막히기 시작하면 처음 시작한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게 절반이 넘습니다. 소설처럼 기현을 쭉쭉 만나면서 성장해야 먼치킨이 될 수 있는데 플레이 하다보면 시간이 금방 흐르거나 알더라도 적에게 대비를 못한 나머지 기현을 얻지 못해서 세이브 로드가 강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언어입니다. 기술이 좋아 어떻게 해석까지 가능한 수준이더라도 한국어 게임도 그리 많으면 몰입이 안되는데 기계 번역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몰입 걱정보다는 머리가 아픈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게임은 이런 분들이 플레이 하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선협을 잘 알고 선협을 정말 좋아하며 기현을 만나 성장하는 게 좋다 두 번째 덱빌딩 턴제 게임을 좋아하고 머리 쓰는 것에 까다로움이 없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만족하고 나는 언어보다는 게임성을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게임이 요즘 나오는 게임처럼 친절한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꽤 있는 편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잡서를 붙이자면 이 영상을 만들면서 사전 조사를 하려고 학사 신공을 계속 읽어보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밤새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멱장생과 학사 신공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